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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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나 언니들만 했지 근데 이렇게라도 안하면 내가 정말 나쁜 타낼 것 같아서 그랬어 퀴즈 그래야 내가 엄마한테 절 미안할 것 같아서 내가 우리가 맞지 않았잖아 그래도 우리가 나쁜 타낼 안 되려고 오빠가 일단 줄 알았어도 저렇게 끊어 놔두는 거고 내 딸이 사랑인 것 같다 니들도 그렇지만 막 하실따가실따가실따가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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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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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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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forget to subscribe to my channel. Amen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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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